뭐야 질문을 읽고 싶은데 다 하얀색으로 나오네 글자가 안 보여 곧 시험인데 응원해줘요 시험 잘 찍고 오십시오 파이팅 지금부터 일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갔다 와요 아니 근데 이거 왜 진짜 메시지가 아니 질문이 왜 하얀색으로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? 이모티븐밖에 안 보이네 형님 안녕 먼지에 눈이 가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? 저 수업 들어가야 돼요 라이브 듣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잘하고 오세요 오늘 어떠셨나요? 와 진짜 아침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촬영하면서 좀 깼습니다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차에서 학교인데 오늘 하루 잘하고 오라고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 잘하고 오세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면서 공부하십시오 학교 등교 중지됐어 아이고 요즘 딴 데 갔었다가 오랜만에 보러 온 것 같아 어디 갔다 왔어요? 비타민 영양제 챙겨드세요? 그럼요 잘 챙겨 먹습니다 밀루야 보고싶어 나도 보고싶어 저 진짜 지금 공부하려고 있는데 방송 보려고 공부 포기했어요 이따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 질문이 엄청 많네요 점심 먹어야 합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요즘은 스프링 메모리스를 듣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쵸? 근데 또 딱 오늘 비가 오네요 세일이 테이 케어 오브 유어 헬시 알겠습니다 승짱 하트주세요 아우 진짜 이거 질문 읽고 싶은데 질문을 읽을 수가 없어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?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음식 추천해주세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부추전입니다 오늘 뭐 했어요? 오늘은 촬영을 했습니다 저 밥 먹고 있어요 칭찬해줘요 많이 드세요 잘하고 있어요 오늘 테니스 레슬리 있는데 가기 싫다요 비가 와서 그런가 운동하기 싫을 때는 우째야 하죠 테니스 진짜 해보고 싶은데 테니스 테니스 를 어 안녕 테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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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하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? 제가 승구한테 테니스 치자고 그러니까 배드민턴 치즈예요 비올때는 부추전이 최고죠 그럼요 그럼요 저 진짜 잘 먹어요 그만 먹어야 될 텐데 공부하는데 졸려요 어쩌죠 저는 그냥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십시오 딱 집중될 때 온클이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인가요?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자세를 바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나 이거 질문 읽고 싶은데 아쉽구만 라방 오랜만이에요 그쵸? 얼라리 슬프다 나는 너를 오빠라고 부를 수 없다 아무거나 부르십시오 오늘 아 마셨나요? 네 오늘 아 마셨습니다 이제 일자리로 돌아가야겠다 파이팅 오늘 점심은 뭐 먹을지 멤버들이랑 이야기 해보려고요 쌍꺼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쌍꺼풀 없어지는 방법 아시는 분? 아니 오빠 뭔 촬영인데 컴백이야? 컴백각이야? 컴백 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것 아니에요 라면 드세요 라면 먹으면 없어져요 쌍꺼풀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근데 쌍꺼풀이 있으면 쌍꺼풀이 있으면 눈이 무거워요 눈을 쭉 잡아당기고 부릅 뜨면 없어지던데요 뭔지 압니다 왜 이미지가 바뀌어서 보이시니 제가 이 눈 쌍꺼풀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맨날 바뀌어요 컴백하려고 열심히 녹음하고 있고요 요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는 이만 회의하러 갈게요 라면 끝까지 보고 싶었는데 잘하고 오세요 저도 슬슬 가볼게요 오늘 질문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질문이 다 하얀색으로 떠가지고 글이 안 보여요 책을 당越한 streak 들을 먹어서 자꾸 lady 크림 rell 상단